BMW 그룹 코리아는 BMW 별표 미니 특별 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케어 서비스는 4달 말까지 BMW 그룹 코리아 전국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된다. 4. 수혜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차량에 한해 침수 부위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부엉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리비 또는 자기 부담금, 면책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고객 지원 정책을 펼치로 한 수리 기간 동안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BMW 그룹 코리아는 딜러사와 협조해 차량 수리 기간 중 대차 서비스 제공 및 수리 완료 후 고객을 직댄진 차량 물류 센터에서는 침수 차량 수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품에 대해 전국 서비스 센터로 이추가 배송을 통한 신속한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BMW 그룹 코리아는 현재 전국 서비스 센터 가용 인력을 최대로 동원해 사고 차량 접수, 고객 케어 및 신속한 침수 차량 수리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9일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들에게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차량 침수로 시동이 꺼지거나 경보 메시지가 점등되는 경우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BMW 별표 미니 공식 서비스 센터에 입고할 것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전손 처리 고객들을 대상으로 BMW 파이낸셜 서비스 고객의 경우 중소위지 수수료도 명제받을 수 있다. BMW 그룹 코리아 한상윤 대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점검 및 골브 자동차 코리아는 수혜 피해 고객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32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차량 내 외관 및 엔진 룸, 주행 및 안전 또한 침수로 인해 유상 수리가 필요할 경우 공익 및 부품 가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30% 할인도 제공한다. 기습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고객 지원 서비스를 통해 차량 견인 및 긴급 군안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터사이클 침수 피해 차량의 경우 총 수리비의 10% 할인을 제공한다. 코리아 이지홍 대표이사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집중호흡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